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배가 많이 먹구나 선생님 거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청구가기 어렵다고요? 나한테는 이게 있거든 아직 완성 못했지만 아 그리고 뭔데? 자기 영혼이 없어 자기 위로권 딱! 아 참 좋은 시절이었지 우애한 훈주기여 잘 들어라 동물은 그늘이 있어서 움직인다 지구는 그늘 길이 열었다 그러므로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 하나 더 하늘로 몸을 던지면 제자리로 떨어진다 지구가 움직인다면 움직인 만큼 옆으로 떨어져야지 그러므로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 아 어떠냐 나의 상단 입법 이런 아무 말은 처음이잖아 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라 생존 처음 듣는 민도 끝도 없는 아무 말 아지마 과학자라면서 아무 말이나 하지마 랄랄라 하지마 랄랄라 초학자라면서 아무 말이나 하지마 랄랄라 하지마 랄랄라 시각장하면 아무 말도 해도 되지만 아무 말도 아무 말도 말도 랄랄라 흑흑도다 3단 맞고 이란 무엇인걸 atau 잘 들어 사문맥졸 미적시백절 칼릴레아 사람들아 하나 갔어요 네 하늘이 천하굽에 선이 일어내냐 그러므로 하늘을 저나 보는 자들은 불경하다 아 아 아 아 하루 cherchara 졸호선 민장오절 태양이 후투루 지는데 떠올랐던 백화생으로 돌아간다 러브로 태양을 움직인다 어떠냐 나의 산남몰밥 이런 아무 말은 처음이잖아 랄랄라 랄랄랄라 생각 처음 있는 빛받을 수 없는 랄랄라 랄랄라 십시여 산남또 아니였어 일단 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라 왜 잊히고 목소리 다른 거야 그 아무것도 아닌가 랄랄랄라 나 슬프도다 랄랄랄라 상단문법이란 무엇인가 니가 새 상단문법 니가 잘 즐거운 처가 보누라는 외대야 찾을 수여 있으며 어머도 소아 찬진 니가 많이나 따라서 수업을 노랬다는 지구수 깨스러우면 우비로가 된다 일어나고 말은 처음이잖아 오짜래 아무말이래 신전걸린 민뚱붱분도 없는 아픈말 나 누구한테 아픈말 민뚱불도 없는 아픈말 아픈말이 너 때문에 고생이 많다 산남문법이 너 때문에 고생이 많다 영국이 산남문법이 혹은 것이지 어디 있는 거 자유용건 되나 자유용건 오 이거 될거야 나 살아야겠어 나 십년제 두고 있다고 나 언제라고 으아 아니 이걸로 이걸로 살아낼 수 있다고? 그래 넌 속불 쓰고 정국 가면 되잖아 이걸로 살아낼 수 있다고? 그래 그러니깐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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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남은 말은 처음이야 근데 난 내가 내가 살아야겠어 나를 지나서 나만 안전히 보면 널 지우길 줘요 여기저기 없는 것이야 어차피 아무 말이야 너 내가 살아야겠어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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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iation 내리라고! 칠자 칠자 같이 타고 가자 어디로 갈까? 제주도 갈까요? 천국 가자 천국 가세요 여러분 왜요? 좋은 의미로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돌아가시란 말 아니었어요 오해하시면 안되요 우리 천국 갈게요 안녕 건강 최고 건강 최고 오늘 행복 행복 살아 돌아갈 수 있다 다시 시작하는 말 후회 없는 인생 안녕